예 혜원이 복화 16이죠 예 자 그래서? Mule Mule 쓰기 Mule 그렇지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Mule U는 U U가 됐죠 민준이 형은 통문장이지 Mule 계속해서 Jun Jun 쓰기 J-U-N-E 유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애들 이번 복화에 모아놨네요 됐어요? Jun 오케이 계속해서 Fuse Fuse 쓰기 F-U-S-E 오케이 S는 S Z 뭐라구요? Z 중에서 Z가 됐네요 F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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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Tune Tune 쓰기 T-U-N-E T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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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T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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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클가 됐죠 소리 계속해서 큐트 쓰기 그래 이가 있어야지 애가 내 이름을 불러줘 큐트 큐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디은 쓰기 D U N E 오케이 소리 디은 오케이 계속해서 뮤트 쓰기 M U T E 소리 뮤트 뮤트 그래서 플루트 외래어네요 쓰기 F L U T E 소리 플루트 플루트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플루트 콩 플루트 콩 감사합니다.